네 여러분 오늘은 지구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들이면서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요 그 안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로 병원체가 있고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널리 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치명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수만 년간 얼음 속에 갇혀있던 병원체가 전염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워싱턴포스트는 프랑스 러시아 독일 연구진으로 구성된 팀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고대 영구 동토층에서 부활한 진액 생물 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 이것이 의학 논문 사전 등록 사이트에 게재됐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시베리아의 야쿠츠크 지역의 영구 동토에서 약 4만 8천 5백 년 전 호수 밑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인류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의 13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얼어있던 토양이나 강 또 2만 7천 년 전에 죽은 시베리아 늑대의 창자 등에서 발견한 이 바이러스는 아직 충분한 전염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구진이 이들 바이러스를 위해서 좀비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동토층에서 고대 바이러스를 분리해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연구 동토에 묻혀서 전염력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인 프랑스 마르세유 대학교의 장 미셸 클라베리 교수는요 연구 동토층 내부를 찾아볼 때마다 이런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견한 바이러스는요 인간이 아닌 아메바에만 전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이제 얼어붙은 동물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얼어붙은 그 동물의 사체가 녹으면서 나오게 된다면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수 공통 전염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축을이나 아니면 동물을 통해서 인간한테 이렇게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자연에 있는 건데 그것이 박쥐 같은 것을 감염시키고 박쥐는 또 포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쥐가 또 인간한테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점점 이제 적응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어떤 하나의 동물을 거치면 더 인간에게 전염되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의 사체에 있는 바이러스가 풀려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2016년에 러시아에서 북시베리아 지역이 폭염으로 이제 영구 동토가 녹은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던 사슴 사체에 있던 탄저균에 인간이 감염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이 한 명, 성인 일곱 명이 탄저병에 걸렸고 어린이는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베리아 지역 비롯해서 추운 지역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 이거를 좀비 바이러스라고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의 위협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한테 또 어떤 다른 새로운 전염병으로 찾아올지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온난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해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